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29일 경기도 안산시 계양전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중소기업 IPR&D 지원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IPR&D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중견 중소기업의 현장 경험 공유와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기술 특허와 별도로 인정해왔던 디자인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IPR&D 참여 기업인 계양전기 천동패 전무와 특허청 김영민 청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담는 특허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기업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기술과 디자인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지적 재산권을 창출하자 하는 취지에서 본 과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뿐만 아니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특허 전략과 R&D를 연계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도 특허뿐만 아니고 디자인이나 브랜드와 관련해서도 함께 디자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